안녕 안녕 여기는 강원도 예쁘지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발가락 지금은 아침 생활이라서 얼굴을 공개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생일선물 날씨 진짜 좋다 흐흐흐흐흐 날씨가 정말 좋군 어라? 여기가 자전거 도로래요 자전거 좀 이따가 자전거를 탈건데 저는 자전거를 못 타서 엄마 집에 탈거에요 오 저기 자전거 놀은가 보다 슉슉슉슉 강원도의 맑은 물! 짜잔! 오 진짜 물 맑다 음 아닌가? 저 거품은 뭐지? 짜잔! 강원도의 힘이여! 짜잔! 그치만 난 물을 무서워하니까 이끼인갑다 이끼 오 다 보여 다 보여 오 대박대박 맑은 소리 강원도의 소리 도착! 자전거도로 음 좋군 앨리스는 여기까지 산책을 했어요 대박이죠? 사실 여기는 원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원주는 원주인데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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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 구석 시골 음이 좋은걸 음이 좋은걸 좀 이따 우리 조카들이 오기로 했어요 거기서 다시 봐요 뭐야 강아지 강아지 안녕 나오는게 맞아? 강아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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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뛸 줄 알아 이씨 이씨 이씨